다이씨에서 마요네즈, 양파, 호박, 두부, 숙주, 부추 다 다이씨에서 소금에 조금 넣고 절여서 꽉 짜서 이렇게 섞어서 만들면 돼 참기름 넣었어? 응, 양념으로 이제 참기름, 후추, 깨소금 그렇게 넣어 소금을 좀 넣을까? 소금 넣어야지, 간장은 소금 넣어 하이, 그래서 제가 한참을 마치고, 너무 많이 넣었고 이제 밤 7시,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엘로 엘로,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현대의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그냥 숙주입니다 저희는 그냥 숙주에 앉아있어요 다이씨에 앉아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석! 그리고 지금 홍대역 지역에서 만나요! 먹으러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방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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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정신이 바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러 먹으러 가게라 고창을 먹으러 가게라는 걸 알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먹으러 가게라 왜냐면 이 한국의 마지막 날은 한국에서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먹으러 가게라 고창을 먹으러 가게라 제가 그냥 놀고 있는거 하나가 있는거 네! 여기가 다 먹으러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회옹소서 안녕하세요 어디에 지금? 가로수길 뭐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진짜 이상한 카페 여기가 이제 놀라운 날씨가 보이는데 그거보다 꽃아이 왜 이렇게 아시죠? 신의 애들 자유로운 사진을 찍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타이온을 찍고 아, OK 사진을 찍고 저희가 있는 CJ와 Ken 예! Hey, what's up? Hi 진영? 야 Where are we going? No idea April, 이제... 오 I don't know... April, where do you live? I live in... Ken just led us into a very shady cafe 아 드디어 지방zek 페인트 은하, 아니야! 아 이런 거? 안틀어! ini. 제이이형, 이것 좀 있긴 하고 제가 좀 내가 지겨내서 잘할 수 있긴 했다 마스크ita 바로 거울 때는 제한테네 저은 일반 chae 기수 너무 감사하네 저한테 그냥 탈퇴땅 제가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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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학교에 사서 학교에 학교가 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전화하는 학교 네, 무슨 말이야 사과서 대청을 통해서 스크래스 네, 모두가 우체한 학교 네 이 핸드폰이 사용되어 이 핸드폰이 이게 너무 이상한 이렇게 두개가 분명히 알아야 그리고 이 핸드폰이 저의 핸드폰이라는 게 이 핸드폰이로 한국으로 지금 전화해 보니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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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돌아가고 싶었을 때 April, CJ, 캣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에 오랫동안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좋아해요 음식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편의점은 가격이 비교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쉽게 pay for 그래서 잊지 않아서 taxes included 그리고 그리고 metro 그리고 public transportation 정말 좋은 그리고 그리고 모든 영상에서 저는 정말 how cold it is 근데 it is fun 그리고 I enjoy winter accessories 그래서 다른 것 I don't like I already miss Mexican food I miss talking to strangers, I don't like that strangers don't say thank you or bless you or acknowledge when you hold the door open for them. Also, I had a really archaic phone when I was in England but I feel way more embarrassed about it here because everyone has really nice phones and everyone's just always on their phones. Anyway, I'm enjoying myself so far and I still have a lot of fun things to do while I'm here. So yeah, I'm just gonna finish my walk home and get inside where it's warm. I'll talk to you later, goodnight!